아프리카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아미서 오늘도 역시 진행을 맡은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은 좀 독특한 굉장히 좀 특별한 곳에서 제가 MC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대본에 있는 멘트를 좀 이어가야겠지만 왠지 리방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본플레이는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생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백날 얘기해봤자 고요 속의 외침이거든요. 아무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제작진은 제가 적폐청산으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개치네요. 지금 그래요 볼살 토실소 도실 들어오신 분들 쭉쭉 들어오시고 오늘은 제가 솔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이렇게 주영스트랑 같이 WMC를 봐야 되는데 주영스트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경북에서 또 무대 행사를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갔나 본데 아무래도 지금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주영스트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제가 오늘 혼자 진행을 했는데도 시청률이 잘 나오고 방송에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주영스트는 자동적으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영스트를 꼴보기 싫다 앞으로도 주영스트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열렬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있네요. 주영스트가 아 그건 좀 이러는데 괜찮니? 아프진 않니? 사실 아프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금까지 병원에 있다 와서 제가 암회소를 진행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리허설을 빼먹은 적이 단 한 번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리허설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식은땀이 나고 하는데 내일 CT 촬영을 해봐야겠지만 약간 또 요로우 결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아프고 병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스튜디오를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카메라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게스트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예전에 봉준군이랑 우리 보라총에 했던 곳이에요. 우리 스튜디오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TV 제작진이 아뮤소호도 함께해 주지만 오늘은 박준호PD, 펫PD님이 또 기획을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아뮤소호가 좀 드럽게 재미없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 제작진보다는 펫PD를 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험이죠. 또 반대로 너무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아프리카 공방 펫PD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면서 오늘 너무 감사하죠. 제 뒤에 살짝 비키면 세비즈 오늘도 함께합니다. 세비즈 제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이거 몇 개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좀 써먹거든요. 확실히 좀 뭐랄까 앤틱하고 BJ들이 뒤에 DP하기에도 좋고 보시면 굉장히 고급지고 이게 이렇게 생긴 것만 이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야방하시는 분들, 댄스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블루투스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맛도둑님 에드블룸 감사드리고요. 엘빔바니님 보림의 혼전님 반갑습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만 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신 것 같기 때문에 TMI 토크를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암유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유소란 모르시는 분들이 3년이 됐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하는 방송의 줄임말로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인 음악 BJ를 소개하고 또 그들의 무대를 보는 아프리카 TV 버전 음악 콘서트 방송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TV의 CEO인 케빈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송이죠. 절대 암유소는 없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데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번 특집은요. 바로 달달한 사랑 노래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이 바로 30패입니다. 30패로서 달달한 사랑 노래 특집으로 듣기만 해도 달콤한 노래들 남심과 여심을 녹이는 보이스의 음악 BJ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요즘에 그 보이는 라디오의 어떤 트렌드가 BJ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뽀뽀도 하고 좀 그랜트는 했는데 공방 최초로 한꺼풀을 좀 탄생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출연 BJ분들은요. 임다님의 아뮤를 찾아라에서 남자 여자 각각 두 분씩 픽을 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진행한 아뮤를 찾아라에서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으로 저희가 픽을 했습니다. 여성분은 무려 한 15대 1의 경쟁률을 뚫었고요. 남성분은 꼴랑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왔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음악 BJ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싱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반 화질로 싱크가 안 맞는다 싶으시면 화질 변경을 해주시면 좋고요. 구독 19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세인츠님 이거 생방인가요? 이러는데 죄송하게도 녹화 방송입니다. 지금 녹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방은 초고화질로 해서 싱크 안 맞는 경우 있어요. 일반 화질로 변경해보세요. 공직자의 3님께서 감사하다고 녹화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게도 저희가 생방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사람이 모이는 거를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녹화로 진행하는 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스폰서를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비즈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 아미우소 30회도 전자제품의 특별한 가치를 표현하는 브랜드인 세비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즈는 일상 속 생활 가정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고 예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특히 BJ분들이 음악 BJ분들이 조금씩 DP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아바타 소개팅할 때 세비즈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무선 이어폰이 있어가지고 이어폰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유저 클립 이벤트를 또 여러분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클립 이벤트가 오늘도 진행 중이고요. 정말 이 장면을 내가 소정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서 유저 클립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유저분들 중에서 선발을 통해서 세비즈 이 상품을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TV 개인 방송이 있지만 우리 또 공식 방송에서 유저 클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여캔분들은 유저 클립을 굉장히 싫어하던데 저희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볍게 방송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미에서 3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BJ분들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분들 BJ 윤세리 대금들이 이소다 아야 박사장 가수 정욱 빵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BGM이 없으니까 저 혼자 미친놈 같은데 익숙합니다. 이런 거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짝짝짝 올라오고 있고요. 한분 한분 우리 빡빡이 아저씨 부탁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 8시에 원래 빅조하고 홀라당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맞아 홀라당 하다가 지금 BJ 음악 BJ 하고 있고 유튜브 아저씨하고예요 같이 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다시 한번요 아야 박사장입니다. 아야 박사장 우리 또 아프리카TV에 박사장이라는 배그 BJ가 있어요. 네네네 앞에 아야가 붙은 이유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서 저는 원래 아저씨하고예요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아야 붙인 건데 제가 원래 94년 정도부터 박사장이었어요. 94년부터 네 박사장의 이름으로 래퍼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래퍼 경력만 20년 네 거의 그 정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쇼미더머니 이런 친구들은 후배네요. 아 그렇죠 제가 1세대 1.5세대 뭐 이 정도 래퍼 원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 아는 분이에요. 저희가 이름 되면 알만한 래퍼들이 있을까요 친한 래퍼들 친한 잘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안 친해지죠.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나가는 래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멀어졌군요. 그렇죠. 안 친해진 건가요? 못 친해진 건가요? 못 친해진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BJ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고 저는 본격적으로 방송한 건 지금 한 세 달 정도 밖에 안 됐고요. 웬만하면 지금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냥 노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씩 리액션 같은 거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탁도 두들기고 그래요. 진짜로요? 그런데 목탁은 안 가져왔어요. 목탁을 한번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오늘 음악 BJ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정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에 픽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하다가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음악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 자랑거리 하나는 슈퍼주니어의 려욱씨가 사촌형인데요 엊그저께 출연하셨었죠 네 저 같이 제 방송에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해주셔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시철이형이랑 좀 친분이 있는데 그 려욱씨 얘기하면서 동생이 있던데 동생? 사촌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려욱씨가 나와서 좀 이렇게 게스트 방송도 해주시고 네 같이 먹방하고 소통방송 너무 고맙게 해줘서 좀 많이 이렇게 버프가 많이 됐나요? 네 버프가 좀 많이 돼서 제가 좀 많이 학고거든요 근데 학건데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에너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제가 또 아미루 찾아라 개인 방송을 통해서 무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우리 빵채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노래하는 bjbj 빵채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심지어 그 나머지 세 분이 시청자 숫자가 없었어요 저도 없어요 혹시 좀 날로먹은 것 같아서 좀 그러진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 있다고 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커맨더 지코님의 어떤 뮤즈로서 활동하셨었는데 네 뮤즈요? 네 그분 여자만 키우시지 않나요? 어 근데 요즘에 그쪽이랑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나요?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손절한 bj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역시나 괜찮아요 지코 형이 손절한 bj가 한 450명 되니까 네 네 자 오늘 그래도 멋진 무대 좀 보여주셔야겠죠? 네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여자 출연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으로 힐링 연주 드리고 있는 대금두리입니다 대금두리님 아프리카TV에 진짜 이 악기 국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네네네 대금두리님은 제가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제가 방송한지 지금 7개월째 7개월차? 암유서를 왜 이제서야 좀 어 안 불러주셔서 못 오다가 안 불러주셔서 제가 직접 신청해서 네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와요? 이런 느낌으로 네 네 막상 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현장 분위기랑 어 되게 좋아요 이제 많은 이제 음악 bj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암유서 나간다고 하니까 좀 팬들이 뭐라든가요?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출연자분 인사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저의 암유를 찾아라 개인 방송을 통해서 픽이 된 출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bj 이소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소다님 우리 빵채님하고 다르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셨는데 좀 예상하셨었나요? 내가 올라가겠지? 아니요 저는 진짜 되게 그냥 갑자기 출연하게 돼가지고 어떤 시청자분께서 갑자기 제 일을 해주셔서 네 근데 갑자기 1등에서 소리 질렀어요 와우 이렇게 원래 암유소를 좀 챙겨보셨던 네 그쵸 나오고 싶었어요 꼭 나오고 싶었던 네 완전 좋습니다 오늘 리허설 하셨을 텐데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비와가지고 조금 짜증나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 분위기가 되게 좋고 네 언니 오빠들 동생도 다 이렇게 다 친하게 해가지고 화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출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넷 보이스키즈 우승자이자 어박 아프리카TV 시작한 지 2개월 된 bj 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우승자 하시라고요? 보이스 코리아 키즈 보이스 코리아 키즈? 네 보이스 코리아는 아는데 키즈는 뭐죠? 보이스 코리아 시즌 1 끝나고 2 하기 전에 키즈를 했어요 키즈? 네 키즈면 우리가 아는 아이들이 아니고 네 제가 중3 때 나갔어요 아 중3 때? 네 그럼 실례지만 지금 올해는 23살이요 아 중3 때 나오셨었고 지금 23살 그렇게 또 오래됐구나 자 그럼 bj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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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못해먹겠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좋아요? 어 저는 이 bj가 저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때 그 생활은 생활보다 얘기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bj?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막 할 수 있고요 아 정치적 발언이나 뭐 이런 거 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 정부 비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아 아직 못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메이크업 어디서 받고 오셨어요? 샵에서 받고 오셨어요? 아 제가 했는데 그래요? 잠깐 수정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게 또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 분의 bj분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팀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미소다 보니까 아팀, 뮤팀, 소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방송 직전에 우리 남성 bj분들이 이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달달한 노래를 미리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 소개팅 나가면 남자의 물건을 꺼내놓고 여성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 남자 bj분들이 먼저 픽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그 중에서 여성 bj분들이 노래를 결정해서 우리 커플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bj분들은 미리 출연석으로 출연진석으로 좀 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좋습니다 팀 선정을 위해서 우리 여성 bj분들이 이동을 요거 빼고 여자리에서 바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허설 안한 티가 확 나죠? 병원 갔다 왔더니 좋아요 자 뒤에 저희가 그 led에 보면은 화면에 그냥 나오는 거죠 화면에 세 가지 곡이 있을 텐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팀원 선택에 있어서 좋아요 올포유 서인국 정운지 버벌진트의 굿모닝 마크투베의 메리위미 이 남성분들이 준비해온 노래잖아요 또 보시고 여성분들께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로 갈지 대금두리님은 딱 보시고 어떤 곡이 좀 마음에 드세요? 메리위미나 올포유나 다 좋기는 한데 그 두 곡 중에서 조금 갈등이 되는 두 곡 중에서 여성분들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세 곡 중에 어떤 곡으로 가겠다 상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곡이 남성분들이 준비한 곡이고 좋아요 세 곡이 남성분들이 준비한 곡이고 이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대금두리님은 어떤 곡으로? 올포유 올포유를 선택하셨고요 올포유를 준비해오신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선택하신 남성분은 누구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빵채 오 바로 옆에 올포유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오늘 한 팀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소다님 저는 굿모닝이요 굿모닝 자 버벌진트의 굿모닝을 선택하신 남성분은 누군가요? 네 접니다 굿모닝이에요? 네 굿모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팀이 선정이 됐고 자연스레 우리 윤설님과 가수 정욱님이 한 팀이 됐고요 자리를 같이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욱님이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커플로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또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신선하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야 박사장님과 이소다님이 같은 팀이고 빵채님과 우리 이제 나오죠 여기가 이제 아 팀이에요 아야 박사장 팀 이런 거라도 뭐 뭐라도 해야 되잖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뮤팀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뮤팀이 아 이게 소팀인가요? 자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소팀이군요 빵채 대군들이 자 그럼 자리를 옮길까요? 뮤팀하고 소팀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자막이 있기 때문에 뮤팀이 중앙으로 와주시고 가수 정욱님과 우리 윤설님이 뮤팀이 되겠습니다 뮤팀 자 자막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뮤팀 자막 확인했고요 가수 정욱, 비제, 윤설 자 마지막 소팀 소팀 또 자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원이 됐기 때문에 서로들 좀 이렇게 달달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아야 박사장님은 미혼이시죠? 네네 아직 저보다 형님이기 때문에 저 87이에요 87이에요? 아 진짜예요? 어떻게 왜요? 아니요 아니요 뭐요? 아니요 아니요 86 정도 돼 보여서 실례지만 올해 82년 아 그럼 형님이시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이상형 그냥 뭐 제가 굳이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착한 여자 예쁜 여자 XX 염색체만 되면 여자면 만나겠다 그렇죠 이소다님은 혹시 요즘에 이상형이 아무래도 오늘 좀 달달한 특집이다 보니까 머리카락 없는 머리카락 없는 남자를 좋아하는 탈모가 아닙니다 깎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형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좋은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몸이 아픈데 몸이 좋은 남자 건강한 남자 건강한 남자 광탈이고요 평생 운동 좀 하시는지 제가 야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맞다 나 어디서 봤나 했더니 형님 맞네 아저씨 야구예요 야구하는 아저씨 맞네 맨날 야구합니다 아 맞네 맞네 어디서 봤나 했어 팔뚝이 뭐 괜찮아요 야구 채널 이름이 아저씨 야구예요 아저씨 야구예요 아 맞다 맞다 주로 포지션이 어디죠? 투수입니다 투수 요즘에는 구석이 어느 정도 나오죠? 한 115km 정도까지는 던지고 있습니다 오 사회인 야구에서 115면은 네 지금 저 올해 30승 했고 30승? 네 올해 30승 하고 랭킹으로 한 전국 16위 정도 됩니다 아 우리나라 사회인에서 16위 정도? 네 네 오 좋습니다 네 나름 좀 합니다 우리 김광현 선수 몇 승 예상하시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오선발 확정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정웅님은 오늘 팀원이 되셨어요 윤설님이랑 네 네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계속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얘기 근데 이제 23살이잖아요 윤설님은 24살 근데 저는 그냥 그 나이 또래로 봤거든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좀 뭔가 복장도 그렇고 뭔가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설님 왜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다들 23살로 안 보셔서 왜요? 몇 살로 봐요 그러면? 20대 후반? 20대 후반? 그건 아닌데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약간 20대 후반처럼 보이면 더 예쁜 거야 뭔가 더 성숙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팀이 된 우리 정욱 오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잘생겼어요 지금 영혼이 잘생겼다고? 영혼을 요만큼이라도 담아야 되는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영혼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니요 아니요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남자 연예인이 황치열이요 황치열? 네 여기는 그냥 치열하게 생겼는데 황치열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뮤팀이었고요 마지막 우리 소팀 빵채님 네네네네 어떠세요? 우리 또 같은 팀원 대금두리님 저는 일단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금하시는 분이랑 또 특별하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 왜요? 네 왜요 왜요? 아 너무 지금 너무 좋아요 옆에서 자꾸 비웃는데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대금두리님 어떠세요? 아 저는 빵채님일 줄 알고 뽑았습니다 아 빵채님일 줄 알고 뽑았다? 네 촉이 좋아가지고 촉이 좋아서? 빵채님이랑 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 아까 리허설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너무 잘하시고 음색도 너무 좋아가지고 빵채님을 고르고 싶었어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 달달한 특집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또 발렌타인데이였고 우리 커플별로 머리 위로 하트 하나 해주면서 오늘 아묘소 파이팅하자는 의미로 카메라 잡아드릴게요 머리 위로 하트 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오 우리 아팀이고요 오울요 오 뮤팀 또 마지막 소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도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팀의 남성분부터 노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노래 끝날 때마다 투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공방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2인 1팀 3개의 팀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1인당 한국식 총 6개의 무대를 가지고요 유저 투표 점유율과 미니게임 점수를 합산해서 최고의 커플팀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팀에게는 저희가 또 세비지 헤드퍼 그리고 엔딩 앵콜 곡의 기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투표는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야 박사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하셨는데 물을 많이 드시네요 지금 물 먹다가 사레가 들려가지고 이 시국에 이렇게 기침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놀래키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사레 걸린 거죠? 네네 사레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이죠? 저 오늘 사니의 아는 사람 얘기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저는 사실 여기 노래 잘 하시잖아요 이분들하고 과창력으로 대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 식대로 다 편곡해서 아예 다 바꿔서 가져왔어요 편곡해서 실례지만 가슴팍에 AV라고 써진 건가요? 하하하하 뭐라고 써진 거예요? 아야 아야 아아아아야 심장까지 아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접혀있어가지고 아야 아야 AV라든지 보고 싶은 걸 보시네요 아이구야 예예 자 그러면 우리 박사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좋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분인데 예 제가 또 동영상 사이트에서 많이 봤던 분이고 오늘은 무대가 이제 남다릅니다 평소에 저희가 하던 프리급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 준비된 무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채팅에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아팀의 첫 번째 무대는 아야 박사장님이 준비하신 산희의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뮤직 스타트! 그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사람이든 반할 만한 여자였대 그런 그녀를 가지게 된 후로 그는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남자는 너무 서툴러 그녀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만 걸어갔었나봐 아마 그녀는 너무 외로워졌던 것 같아 원래 표현도 잘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걷다 뒤를 보면 무릎같은 표정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기다리니까 지금 나라고 했네 아냐 이 얘기 마치 내 얘기처럼 가슴 아프니까 자꾸 몰입을 했었나봐 절대 아냐 이건 내 얘기가 아냐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녀가 궁금하니 너무 잘 살고 있어 모두 잊고서 벌써 나 혼자 왜 이러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녀의 입버릇처럼 들려주던 노래가 있어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나오던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았었는지 그도 습관처럼 같이 따라 불렀지 그녀가 떠난 뒤에도 흥얼거렸지 이제 시간도 잔뜩 흘러버렸지 흔들끈은 기억을 고인도 남아버렸지 그녀가 불러주던 노래를 계속 불렀지 사실 그녀가 더 많이 외로웠을 거야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안 하던 나야 남들 다 하던 것도 안 챙겼던 나야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아냐 지금 이건 눈물 흘린 게 아냐 그냥 점심에 품이 한 번씩 나온 거야 운자고 그녀가 올 리 없잖아 아냐 아냐 절대 이건 내 얘기가 아냐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네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 남자 궁금하니 아직 못 잊고 있어 모두 간직하고 있어 oh yeah 나 혼자 왜 이러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 얘기도 아니네 이건 아는 사람 얘기 너무 생생하게 말했지 내 얘기가 아마 티가 많이 났겠지만 이렇게도 자세히 알겠니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이별했던 얘기를 해줄게 며칠이 아니고 이미 조금 지나간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녀는 너무 잘 지내던데 넌 혼자 맨날 이래 그녀는 이제 내 사랑이 아냐 이제 그냥 아는 사람 감사합니다 우리 아야 박사장님의 첫 번째 무대 너무나 잘 봤습니다 아는 사람 얘기를 편곡을 해줬고 중간중간마다 또 그렇고 같은 팀원이 우리 이소다님의 리액션이 되게 뮤직비디오를 좀 보는 듯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우선 공방에서 저희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투표 마감 했고요 자 어떠셨어요? 저희 압류소에서 첫 번째 무대셨는데 되게 긴장되네요 이거 그쵸 사람 환장하겠죠 미치겠네 진짜 이게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행사 같은 데 가면 앞에 사람들 몇 백 명씩 깔려있고 이러면 올라갈 때 용기도 나고 소리질러 이런 것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중간에 딱 피는데 거기다 아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누구랑 눈을 맞춰야 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게 이제 된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실제로 아까 말한 몇 백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는 있어요 아 그러니깐요 보고는 또 있어 아니 이거 오늘 이거 하면 제 방송 사람 좀 많이 들어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그죠? 일도 안 들어오죠? 그건 희망고문이에요 안 들어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망했어 망했어 목탁 열심히 뜯을게 그게 더 나은가? 이거보다 그럼 우리 뭘 위해서 해야 돼? 별풍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인기를 위해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아미우소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합방도 하고 하다 보면 쌓이는 거죠 저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뭐 있어 자기를 얻었다 이거죠 아 됐네요 그러면 저 내일부터 방송 안 할래요 여기서 여자친구 생기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몇 살 차이에요 두 분 꽤 차이가 나죠 95년생 네 저 82년생 위로 몇 살까지 괜찮아요? 82년생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달달한 특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달달합니다 네 와 근데 확실히 프로는 다르시다 제가요? 어디가 달라요? 아니 사실 저런 무대에서 저런 무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근데 진짜 미칠 거 같다 저기서 노래 부르니까 진짜 춤도 추던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은 거야 뭐라도 손동작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거 같고 뭔가 안 그러면은 제가 잘못 스타트 끊어서 뒤로 다 망할 거 같고 그런 느낌? 지금 뭐 다 올라와요 지금 잘했다고 다들 잘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요 다행이네요 귀에 딜리버리 완벽하다고 아 그러면은 여기 딱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한 10명만 들어오셔서 네 네 네 제 방 15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아 팀의 팀원이죠 이제 우리 남자 팀원의 무대를 봤기 때문에 이제 또 여자 팀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이소다님이 준비하신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네 네 저는 백예린 씨의 스퀘어라는 와 네모 너무 좋아하는데 스퀘어 영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제가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팝송을 준비했어요 아 팝송은 또 안 까먹으세요? 아니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죠 아아 맞네 맞네 네 티가 안 나죠 맞아 나도 드렁큰 타이거 그 너희가 힙합은 아니 할 때 영어 나오잖아요 그냥 막 갈게요 루즐라비 Sí 그리고 놀라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영어 발음 저희가 주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소다 님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근데 둘이 어울려요 또 의외로 어울린대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실수하니까 파이팅 좋습니다 오늘 또 옷을 또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백예린씨의 스퀘어라는 곡을 이소다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노래가 시작되면 아미요소 공식 방송에서만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미요소 30배 아팀의 두 번째 무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업 파이팅 뮤직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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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miniscing say You can't see right to how I truly You are gripping me But I'm not easy I'm so so stringful Someone never loved me I know I'm visible I have much memories I get it more we go No I'm not love apart But you know what you have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un to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be? If you're not in the light Would you stay in now babe? Come on let's drink it all Marry your mind is over there Who do I mean babe? If you're not in the light I am moved to Stay in now babe Something lies and wrong That's the use for sure You're the only one Who's on my yesterday Who is on my side The one who knows I mean All I is today Come for me Say what I mean to you You should know what you have to say Come on let's go to bed We're gonna run tonight away Who did that to you babe? If you're not in the rain Would you feel it now then? Come on let's shake it up Where do you mind is over there? Who do I mean babe? If you're not in the rain Would you feel it now then? Don't sing the arms and go I'll be yours for sure Thank you A team's second stage is the Isoda's team Wow I'm going to show you the I'm going to show you the 그 소속사 악덕 대표를 너무 잘하죠? 불어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불어였나요? 영어 아니었나요? 영어였어요? 아하 영어였구나 영어인데 불어처럼 들렸다는 거 샹송 이런 건 줄 알았어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노래도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거 좀 너무하는 거 뭔지 알아요? 얘네들 아무것도 안해요 아무한테 앞에 노래 부르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쟁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소다님 어떠셨나요? 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사랑스럽게 잘 불렀어요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음악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가요? 저는 이제 전공으로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장사의 길로 늪에 빠져가지고 장사? 어떤 장사? 슬라임 슬라임? 액체괴물 아 진짜로 그거 장사를 했어요? 네네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또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슬라임 사업을 하셨었군요 그쪽에 우리 BJ 출신 양띵이가 또 그쪽에서 잘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쵸? 슬라임 먼저 모르죠 형님?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오늘 슬라임 알려주세요 슬라임 이제 액체괴물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본인? 여기 만지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이렇게 막 바스락 바스락 근데 이게 팔린다고? 계속 만지게 애들이 만지자 만지자 아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막 계속 만지잖아요 네네 저 그런 좀 맞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만질 만한 건 없나요? 어른들도 좋아해요 어른들 좋아해요? 계속 만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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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왜? 자 아 팀의 무대 잘 봤고요 투표도 역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요 각 팀의 어떤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미니게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비지의 헤드폰을 최고 출력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음악을 틀 거고요 상대방의 입모양만 보고 제시어를 맞추는 게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랭귀지 안되고 입모양으로만 진행되고요 한 문제당 5점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제한시간 2분을 드리고 5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 안에 5문제를 다 맞춘다 이러면 무려 25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자 상대적으로 무대를 끝내 아 팀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아 팀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문제를 좀 맞춰볼까요 누가 맞출게요 맞추고 문제를 내는 거는 또 박사장님이 좋습니다 자 우리 자리로 향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마이크 대고 하나 보죠 자 와 벌써 음악 나오고 있구나 어 흥이 많다 지금 안 들리나봐요 흥이 엄청 많네 불러보세요 박사장님 들려요? 들려요? 욕해 보세요 욕해 보세요 네 야 야 욕해도 된다고? 진짜? 아니 잠깐만 혹시 진짜 안 들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어 쓰세요 쓰세요 네 안 들리세요? 들리죠? 너 오늘 구렸어? 네 발음이 개 구렸다고 방금 네 라이브 최악이었다고 알고 있었어? 네 네 라이브 진짜 쓰레기였어 맞아 맞아 아 안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시간이고요 자 시작 준비되시면 시작 타이거 제이케이 타-이-거 타-이-거 어흥 몰라 타-이-어 제이케이 제이케이 시계 제이케이 제이케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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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케이 바보야 타-이-거 스팸 제이케이 타이거 스팸이 뭔데? 어디서 파는 건데? 센데 타이거 타이거 제이케이 세일 제이케이 드렁큰타이거, 드렁큰타이거, 타이거JK! 타이거JK, 타이거JK! 자, 한 문제, 한 문제. 자,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아, 핏줄 서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R, M, B. R, M, B? 오케이. 오케이, 두 문제 빨리 갈게요. 오, 나이스 나이스. 킹, 기, 훈, 킹, 킹! 킹, 기, 이중기? 킹, 킹.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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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와. 아니, 킹. 이. 왕을 영어로 하라고, 킹. Y? 킹이라고, 킹.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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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거기에 보세요, 버. 기, D. 킹. K. 왕, 왕, 영어로. K, 왕녀? 왕, 킹인데, 킹. 왕, 킹. 와, 킹. 야, 이거 통과 없나요? 자, 스페스 쓸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패스. 자,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플렉스. 플랭크. 스, 스. 플랜스. 플랜스. 어우 씨. 플랜스. 플랜슈즈? 어? 플랜슈즈? 플랜스. 플랜크. 아, 씨. 가만있어. 플랜스. 자, 바디랭기도 안 되고요. 안 되지, 참아. 플랜스. 플랜스 몰라? 와, 미치겠네. 통과, 이거 통과돼요? 통과. 아,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몇 문제였죠? 세 문제였나요? 두 개 맞힌 것 같은데? 두 문제였나요? 네,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팀은? 네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몇 문제였는지 모르게 두 문제 맞힌 걸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소다님 진짜 하나도 안 들리세요? 플랜스. 플랜스. 하나도 안 들리세요? 네, 마이크 대시고. 네, 진짜 짜증나요. 그게 바로 세비즈입니다. 그게 바로 세비즈입니다. 짜증날 정도로의 고음질. 아니, 또박또박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래퍼들 중에 발음 제일 좋아요. 진짜 또박또박 하셨거든요. 또박또박해. 야,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진짜 하나도 안 들리나 보네. 오, 세비즈라고요? 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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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 얘기해야. 좋아하죠. 광고주님이 좋아해요. 히은 너무 신나. 자, 이어서 뮤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누가 문제를 낼까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역시 우리 정웅님께서 문제를 내고요.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다섯 문제들이고, 저희가 시간은 2분을 드릴 거고. 정웅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파트너를 한번 불러볼까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어? 뭐야? 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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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노래 안 나오나요? 네? 노래 안 나오나요? 노래 안 나오냐고요? 어? 뭐지? 뭐야? 노래 나오고 있나요? 네? 노래 나오나요? 노래 나와요. 오, 뭐야? 이거는 뭐 그냥 대화인데. 이 모양을 잘 맞춰요. 그래요? 오케이. 자, 한번.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기, 우리 제작진이 저 귀에 좀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지금 약간 머리 때문에 뜬 거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나오네, 나오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쓰리, 투, 원. 출발. 자, 2분입니다. 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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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다음 문제. 네. 정답. 파트너 BJ. 어? 파. 파트. 트. 너. 영. 비. 제이. 비제이. 파트너 BJ. 박근영 BJ.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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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파크. 파크 BJ. 파. 파. 트. 파트너 BJ.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수. 어? 빈. 빛. 수. 춘. 빈. 빛.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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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투. 수. 추. 그냥 패스. 패스. 어. 패스. 네.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잘 맞습니다. 난닝구. 어? 난닝구. 나 komplett. 나. 띵구드.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문제구요. 지금 모든 문제를 썼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헤드폰 벗어주시고. 지금 1분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패스를 안 했어도 되는데 어쨌든 4문제를 맞췄다는 거 좋습니다 잘 맞춘다 윤설님은 원래 이런 능력이 있나요? 네 그래요? 네 어디서 윤설님 뒷담화하면 안 되겠다 입모양 다 보여서 진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입모양을 딱 보면 알아요 대단한데요? 진짜 세비지는 참 좋은 건데 제가 입모양을 잘 맞추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팀 역시 빵채님이 문제를 내나보네요 대금 두리님께서 문제를 맞추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팅창 좀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 오른쪽 화면 자 좋습니다 바로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요 3 2 1 출발 학 효 신 박효신 파도 노노 박 박 효 코 효 효 혹 효 도 박도 박효 토 효 호 효 조 도 효 효 효 오 효 꼬 효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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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첫 번째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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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짓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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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그래? 펄파전? 멸, 망, 돈 파전은 맞아요? 아니지! 멸! 멀, 롤, 롤! 패스 쓸 수 있구요 패스!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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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좋아!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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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기모티 철구 철둥이 철구 앙기모티 철구 철둥이 최고야?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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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문제죠? 끝났어요? 네 문제 역시나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20점을 획득을 하네요 좋습니다 아까 패스했던 거 알려주세요 멸망전이라고 멸망전 아아 뭐라 그러는지 몰라가지고 어 그쵸 잘 들렸고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소팀 20점 뮤팀도 20점 우리 아팀이 아까 몇 문제였죠? 10점 어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아까 점수를 좀 깎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미니게임이었구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뮤팀의 무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 정욱님께서 노래를 준비해 주셨구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아 저는 허강님의 언제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높은데 그 노래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리허설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괜히 너무 어려운 곡 선정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널 사랑해 시간만 있다면 시간이 흘러도 아 시간이 흘러도 아 알겠습니다 널 사랑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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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수 정욱님을 부대 중앙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암회수 공방에서 투표 바로 또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팀 뮤팀의 가수 정욱님이고 아무래도 닉네임이 가수가 붙다보니까 저도 그래서 원래 개그맨 최군이었거든요 BJ명이 근데 개그맨 뺀 거거든요 이거 뭐 개그 안 하면서 개그하냐고 그래서 가수라는 거 붙으면 사실 시청자분들이 벌써 어? 가수야? 어?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실 것 같습니다 가수 정욱님의 무대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소요!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네 생각에 난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 생각에 난 누구보다 더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난 언제나 니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네가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수 없지만 네가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수 없지만 난 너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게 이제 아프지 말자 이제 아프지 말자 다시 울지도 말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널 사랑해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난 언제나 난 언제나 난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 천 번을 넘어져도 또다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우우우우 비 바람 몰아쳐도 어둠이 내려도 널 지켜줄게 너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 너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 너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 저 하늘에 저 하늘에 소리쳐 사랑 안 할 사람 세상엔 너뿐이라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뮤팀의 가수 정욱님의 무대였습니다 와우 채팅창에서는 가수가 역시 가수했다 도입부부터 그냥 찢어놓는 기뉴다 노래 잘하네 올라오고요 좋습니다 개쩔어 쩔어 박수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팀원이었던 우리 윤설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욱이 오빠 노래 어우 더 잘생겨보여요 하하하하 노래 잘하는 남자 좋아하죠? 아 네 좋아 잘하면 좋죠 윤설님은 저만 느끼나요? 왜 이렇게 더듬는거야? 약간 도라이끼가 있으신데 좀 제정신이 아니신가 네네네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어 네 눈을 못 쳐다보시네 저 원래 설렘한 눈을 잘 못 쳐다봐요 과연 이 멘트에 영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역해미입니다 아 그쵸 아 맞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네요 우리 정욱님은 어떠셨어요? 리허설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무대가 역시나 힘든 곡을 내가 왜 선택했을까 좀 더 안전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무반주로 혹시 원래 하려고 오늘 허각의 언제나가 아니면 이 노래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그 노미네이트됐던 곡이 있다면 원래는 뭐 아 근데 이것도 높은 노래긴 한데 어떤 노래? 투빅 님의 요즘 바쁜가봐로 원래 참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 원래 하이라이트만 좀 예 요즘 바쁜가봐 가끔 네가 생각나 뭐 이렇게 가사 갑자기 좀 들려주세요 나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바쁜 건가 너의 장난에 뭐 이런 거 오 투빅 노래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네요 이걸로 하지가 나오네요 이걸로 하지가 다들 그래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뮤팀에 우리 윤설 님의 무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 오브 코리아 우승자의 자신감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키즈 윤설 님 저분은 근데 좀 캐릭터가 있네요 아까 대기실에서 막 소리 지르던 분이죠 아니에요 오케이 무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루엣만 나오는데 무슨 우리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뮤팀의 두 번째 무대죠 우리 윤설 님의 무대 채팅창에 뜨거운 박수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와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두뚜뚜루 뚜뚜뚜뚜뚜뚜뚜뚜루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빼린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쌍아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나의 대답은 마르모에 불타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면 Baby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뜨뜨뜨루 뜨뜨뜨뜨뜨루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줘 너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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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엔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쌍아 둘이서 하는 불쌍아 우리 같은 팀원이었던 우리 정웅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노래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댄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약간 절제하는 듯한 어깨로 이렇게 튕기는 듯한 댄스 댄스라기보다는 약간 몸부림에 가깝지 않았나 몸부림 플러스 약간 뭔가 이렇게 쿵툴 거리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윤설님 그 어떻게 된거죠 그 율동 댄스 어 흥이 나온거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냥 줄 쓰는게 출려했는데 홍진영씨의 트로트를 선곡하게 된 이유가 뭐죠? 달달한.. 저는 발라더거든요 발라더 네 네 그래서 달달한게 마땅히 없어서 이게 딱 떠올랐어요 원래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달달한 노래 특집이 아니면 하려고 했던 노래가 있었다면 오늘은 가지만 어? 제가 불러달라고 안했는데? 아 죽어봐 아 예 잘했어 잘했어요 오늘은 가지만 밴 노래 오 약간 그런 류를 좋아하는군요 네 뭐 옛날 노래 중에 뭐 왁스 선배 노래나 지하 선배님 노래 너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화장을 못 치고 뭐 이런 거 화장을 못 치고 뭐지? 뭐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난 해준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역시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구요 그냥 본인이 아 근데 잘하시네요 오 우리 윤설님은 이쪽이 어울리는 거 같아요 우리 소다님도 혹시 옛날 우리나라 가요 아까 왜냐면 약간 뭐 우리나라 가요긴 하지만 백예린씨가 너무 팝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요 중에 좀 뭐 부르는 노래가 있나요 요즘에 화요비 그런 일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불러요? 오늘은 안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오 잘한다 아니 근데 옆에서 리액션 잡혔는데 납치 하실 것 같아요 납치가 하고 싶어 노래 불렀는데 노래 실력이 노래 불렀는데 훅 가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으로 보이는 게 타투가 눈에 보이는데 의미가 있는 타투겠죠 다? 네 오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손인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요? 네 그거 아 본인 자화상 마이클 대고 말해요 얘는 저고요 얘는 이제 저희 강아지 뭉치 소망이 이제 하늘나라 간 소망이 아 진짜로? 그리고 얘는 이제 비밀 아 비밀? 솔직히 안 궁금했거든요 아 전 남자친구이 전 남자친구겠죠 큰일날 타투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사귈 때마다 문신하다 보면 한 10년 뒤에는 석고필이 되어 있겠네요 아 세상에 그래요 이게 뜻이 어 몸은 멀리 있어도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 외국인을 만났었구나 강아지 아 강아지 알겠습니다 윤설님은 혹시 타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으시고? 아 저 아이라인 문신하고 싶어요 본인돈 내고 하시고요 네 협찬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어 네 할래요 저는 두피문신 두피문신 문신 특집이 아니어도 달달한 특집이니까 윤설님 아까 저희가 이상형 여쭤봤었죠 네 남자 연애를 치면 누구라고 했었죠? 황치열 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황치열씨 같은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노래 잘하는 거고 외모는 저는 포동포동 귀여운 상 좋아해요 포동포동 귀여운 상? 왼쪽에 빵채님은 어때요? 벌포동포동해요 어느 정도 뭐 엄삼용이나 노래하는 코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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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거야 지금 경악을 하시면 어떡해요 전 딱 채근님 같은 이렇게 생긴 거 저 정도? 알겠습니다 뭔가 받기가 애매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뮤팀까지 공연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미니게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진행되는 미니게임은요 바로 음악 랜덤 배틀입니다 저희가 미션곡을 각 절마다 나눠서 랜덤으로 부르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BJ는 지목을 받을 시에 해당 부분을 다음 지목자가 나올 때까지 부르셔야 됩니다 그 지목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조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미션곡을 다 부른 뒤 투표를 통해서 가장 잘 부른 팀을 저희가 고를 예정이며 투표팀 1위 팀에게는 저희가 무려 30점의 팀 스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팀 중에 대표를 한 명씩 뽑으시면 돼요 저희가 대표곡을 오늘 미션곡을 공개를 할 텐데 한 명씩 뽑으면 되고 조금 이따 저희가 무대로 향해서 한번 조명이 올 때마다 본인이 한번 그 무대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 팀, 뮤 팀, 소 팀 중에 누가 더 미션곡을 잘 소화를 했을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미션곡은 바로 한동근님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각자 좀 얘기를 해보시고 누가 나가면 좀 좋을 것 같다 팀원들끼리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골랐나요 벌써? 네, 정했습니다 제가 나가기로 정욱씨가 우리 아 팀은? 제가 안 나갑니다 여기는 또 이소다가 아예 모르신대요 아예 몰라 이 노래 그대라는 사치 1도 올라 빵채님 저희가 나갑니다 빵채 좋습니다 그러면 각 팀의 대표를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자, 이소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게 남자 노래이기 때문에 이소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이거를 틀어드리고 저희가 조명을 핀 조명을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쏠 겁니다 본인에게 조명이 올 때는 본인이 소화를 해야겠죠 언제 본인이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쉬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자기 고음 구간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미니게임으로 음악 랜덤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곡 음악 주시기 전에 왼쪽부터 아 팀이고요 중앙이 뮤 팀 마지막이 소 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니게임 미션곡 들려주세요 뭐 별거겠어요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한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게 기도 드리죠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지방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점이 드느니 그댈 사치 그댈 사치 그댈 사치 내겐 사치 그댈 사치 뭐 별거겠어요 그저 그대의 장구대마저 날 기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그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 또 약속하죠 그대 곁에 변치않고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그대 곁에 변치않고 눈뜨는 아침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지방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건 과부만이 맞추네 주의자 믿음 그댈 사치 그댈 사치 그댈 사치 그댈 사치 내겐 사치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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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 그댈 사치 그댈스 그댈 전 그댈 그 placebo 내 마리에 차려지니 싫다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란 걸 과분한 것 중에 심해져 믿는 걸 그댄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였고요 아무래도 좀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의외로 되게 잘해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방송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투표는 마무리할게요 소다님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남자 노래랑 그렇죠 안 그래도 저음이 안 되는데 트름 나올 뻔했어요 너무 낮게 해서 사치 그래서 아쉽네요 우리 박사장님이 이 노래를 좀 알았더라면 아 그 네 네 미안해요 아쉽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우리 소다님이셔 우리 정웅님은 거의 뭐 본인 노래처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조명이 확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어벙벙해지더라고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우리 빵채님은요? 네네네네 저에 대한 평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무슨 평이요?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글쎄요 넌 별로였던 것 같아요 4대1이라고 무시하셨다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할 텐데 1등에게는 1등에게는 30점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팀이 역시 우리 정웅님께서 30점을 가져가게 되셨네요 윤설님이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우리 오빠 너무 잘했는데 오 짱이에요 아 근데 영혼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 오 짱이에요 이거 누가 여캠이라서 개인 방송 보고 싶네요 아 진짜 멋있어요 저 놀러 갈 거예요 가요 어떻게 할지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안 돼요 아니 이거 근데 지금 근데 박 사장님 비출때마다 여기 현장에 스모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 무속인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근데 이거 1등 하면 뭐 줘요? 네? 1등 하면 뭐 줘요? 저희 그 세비즈 상품과 앵콜곡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그럼 1등 못 하면 이거 안 줘요?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럼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래요 추후에 제작진과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그거 드릴게요 면박 아하 면박이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쌍욕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팀의 무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무슨 저 지금 황사 속에서 방송 안 해? 뭐예요 여기 여기 뭐 전쟁 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팀의 무대 가져볼 텐데 먼저 우리 빵채님이 무대 중앙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빵채님? 네 저는 울랄라 세션의 러브픽션 준비했습니다 아 울랄라 세션의 러브픽션 이 노래 아무도 모르실 텐데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빵채님이 먼저 진행하겠고요 역시 공식 방송에서 투표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빵채님이 노래할 때 우리 대금두리님의 리액션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소팀의 빵채님의 무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첫번 순간부터 시작된 스토리 넌 신데렐라 네 하나뿐인 왕자는 나잖아 내 곁에 있을게 같이 웃어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이제야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히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워싱 전부터 내 여자였어 Cause you make me fill it up 사랑은 fiction 단 널 위한 fiction 난 진심인 거 Cause you make me pick it up 시작된 거야 너와 나의 love fiction 나 고백하지만 love is fiction 이미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는 걸 그댄 어린 왕자 그댄 어린 왕자 그댄 어린 왕자 늘 나에게만 기대고 싶은 걸 언제 어디서나 네 편이 돼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이제야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히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Love love 달콤한 로맨스 Love love 그대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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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ove love 유치한 스토리 Love love 그대와 영원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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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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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요 왜요 오직 너만을 사랑해 이제야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히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Cause you make me feel it up 사랑은 fiction 난 널 위한 fiction 난 진심인걸 Cause you make me take it up 시작된 거야 너와 나의 love fiction 너와 나의 love fiction 너와 나의 love fiction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빵채님의 러브 픽션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대금 까먹었다 갑자기 또 대금 두리입니다 두리님 어떻게 아까 리허설을 봤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정말 좋은 목소리 음색 가지고 계시고 너무 잘하셔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빵채님 자리하시고요 빵채님 노래 중간에 그 MR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던데 제 휴대폰 벨소리는 아니에요 뭐죠? 원래 이 MR에 있는 소린가요? 아니 없죠 당연히 없죠 저는 이게 뭐 아이폰 소리가 나길래 저는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범인이 누구죠?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노래를 잘 소화하셨습니다 네네네 좋았어요 보여요? 네 네 보여요 또 조명이 또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빵채님 많은 분들이 빵채님 하면 또 MC 더 맥스 노래나 놀아줘 노래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오늘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최군형님 그거 하실 때 저는 달달한 사랑물인지 몰랐어요 이거였으면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집이었으면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OST나 락이나 네 좀 그런 쪽이었으면은 박살내버렸죠 아 진짜로? 네 저희가 뭐 아미서가 오늘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 락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뭐 서문탁 선배님 노래하고 네 네 네 네 남성분들은 김경호 선배님 노래 좀 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마지막 소팀의 네 마지막 우리 대금 네 네 계속 까먹어버리네 두리요 두리님 미안합니다 네 오늘 명찰이 없어가지고 대금 두리님께서는 오늘 어떤 무대를 좀 준비하셨죠? 이선희의 2년 준비했습니다 2년을 대금과 함께 가는 건가요? 그렇죠 대금으로만 합니다 대금으로만 네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대금으로만 알겠습니다 무대 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무대 중앙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으로 좋습니다 네 저와는 각자 좀 다를 줄 아는 악기 있는지 궁금한데 박사장님은 네 전 피아노 합니다 피아노? 잘 어울리죠 그래요? 몇 년간 네? 몇 년이요? 전 작곡을 하니까 아 피아노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세팅 때문에 시간 좀 끄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지금 저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방금 빵챗니 앞에서 중간에 가사 한번 놓쳤잖아요 네 안 그랬다고요? 네 거짓말쟁이네 놓쳤어 놓쳤잖아 저 틀렸다고요? 아까 전에 중간에 한 번 안 했잖아 웃고 넘어갔잖아 무슨 소리세요?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여기 왜왜왜 근데 제가 저거를 대변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앞에 프롬퍼트 화면이 있다 앞에 있어요 밑에 근데 거기에 가사를 안 띄워주고 거기에 해 뜨는 사진이 있어요 막 뭔가를 하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거기서 노래를 막 갔다가 뭔가 프롬퍼트에 눈이 탁 갔는데 굉장히 경건해져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요? 저도 두 번 틀렸어요 그래서 아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다님 혹시 다루는 악기? 저요? 저는 오로지 목 목을 내 자신 아 내 자신 본인은 많이 좀 자기애가 있나요? 아 저요? 네 저는 저를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남자를? 네 본인 같은 남자를? 네 오 성적 취향이 특이하신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여자 같은 남자 나 같은 남자? 네 저 같은 성격, 가치관 아 본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네 그 어... 쿨한 여자? 뭐 대범한 여자? 네 그냥 좀 귀찮은 거 싫어하고 네 그냥 욜로? 네 욜로 다 그러려니 소다님은 본인의 몸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몸이요? 본인의 신체 중에서 몸? 다리? 다리를 제일 알겠습니다 소다님도 개인 방송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우님 혹시 당연히 다루는 악기가 많이 있겠죠? 네 저는 뭐 피아노도 피아노도 요만큼 기타도 요만큼 거의 다 뭐 입문자 수준 드럼도 좀 치시고 드럼도 요만큼 요만큼 다 그냥 겉핥기로만 배워가지고 겉핥기로 네 좋습니다 윤설님은? 저 피아노 하고요 작사도 해요 작사도 하시고? 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의외여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저는 왜 안 물어보시죠? 망치님은 누가 봐도 못 다루실 것 같아요 저 피아노랑 있긴 있어요 네 뭐에요? 피아노랑 조금 해요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금드리님의 무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니까 여러분들 공식방송에서 투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금드리님의 무대 뮤직 스타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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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맙습니다 스포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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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두리님의 무대였습니다 오늘의 모든 출연진을 무대 중앙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와주세요 대금두리님 너무 무대 잘 봤고요 좋습니다 제가 좀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두리님 어떠셨어요? 마이크 한번 우리 빵채님 마이크 좀 주실까요? 방금 공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없으니까 더 떨리네요 관객이 없어서 뭔가 뿌연 스모그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눈 감고 했어요 자 아뮤소를 처음으로 또 나오셨는데 평소에 좀 아뮤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던지 다른 국악비제이들 다 부르면서 나는 안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대금두리님의 무대에도 종료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또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방송에서 투표를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팀 스코어를 합산을 할 거고요 오늘 팀 스코어에서 1등을 한 팀에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선물과 그리고 최고의 커플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엔딩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등 오늘의 1등이죠 최고의 커플팀은 누구일지 발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최종 스코어는요 바로 뮤팀이 최고의 커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팀 속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스피커 너무 탐이 나가지고 아 스피커 탐이 나서 굉장히 기쁩니다 무려 212점으로 최고의 커플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음악 랜덤 배틀이었죠 바로 미션곡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를 두 분께서 엔딩 듀엣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하기 전에 어쨌든 소감 한마디씩 더 들어보고 엔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박사장님부터 네 지금 우중보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로 제가 방송에 다 상관없고 10명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거 한동근 마지막 곡 부를 때 먼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로 급하시면 어쩔 수 없죠 뒤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네 갈게요 자 소다님 네 저는 오늘 생각보다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좀 화목한 분위기에서 좋은 기회 주신 것 같아서 최고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다님은 좀 많은 BJ들하고 합방도 하시고 좀 이런 공적인 자리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되게 떨리지 않고 즐기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우승팀 우리 뮤팀의 우리 정욱님 아 네 저도 아미소에 언제쯤 한번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에 약간 절절한 이별 컨셉에 또 아미소가 한다면 제가 또 이별 노래 전문이라 또 그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별을 하시면 저희가 초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별 할 것도 없이 할 것도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설님 아 이런 좋은 기회 나오게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좋은 언니 오빠들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뭐 상 받으셨어요 네 상 받긴 했죠 최고의 커플상 자 우리 빵채님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제가 아미소가 지금 세 번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는데 네 네 번째는 나오지 않도록 할게요 네 쇼미더머니 같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대금님 네 네 두리님 네 네 오늘 소감 네 오늘 재밌게 방송하고 이제 많은 BJ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여기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아미소는 오늘 최고의 커플상을 받은 뮤팀 우리 정웅님 그리고 윤설님의 엔딩 앵콜곡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회차 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TV의 뮤지션을 소개하는 아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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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같은 집이 모별 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아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댈 사치 그댈 사치 내겐 사치 행복이란 말이 꼭 그러겠어요 그저 그대의 창고들마저 말 기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꼭 그러겠어요 그저 이렇게 보고 있음 또 이래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 또 약속하죠 그대 곁에 변치 않고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무려 우리 함께 눈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아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대는 사치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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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야 우리 함께 잠드는 이 밤과 내 나를 위해 차려진 이 식당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나도 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댈 사치 그댈 사치 그댈 사치 내겐 사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